PSSO는 플레이스테이션 5인 고급형 모델이자 성능 향상판이다. 디스크와 디지털 에디션으로 나뉘어서 출시되었던 오리지널 모델들과는 달리 디지털 에디션으로만 출시될 예정이다. 물리 매체로 출시된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별도 판매 중인 디스크 드라이브를 구입해야 한다. 공개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벌써부터 PSO 프로의 높은 가격에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오는 등 비싼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IGN이 올린 투표에서 10명 중 9명 가까이 프로 모델을 사지 않겠다고 답변하는 등 전체적으로 구매 의사가 낫다.